3주 전에 올라온 꽃봉오리 군자란이 한 17개나 되나봐요 많이 올라왔어요, 꽃봉오리가 꽃봉오리가 피기 시작합니다 주황색 군자란이 너무 이쁩니다, 군자란이 또 새끼도 쳤어요 새끼도 하나 쳐서 올라오고 꽃도 피고요 군자란이 예쁩니다 또 옆에 있는 제나름이 꽃때마다 꽃이 피네요 빨간색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꽃때마다 신신한 꽃봉오리가 다 맺혔어요 옆에 화분에도 빨간색이 피고 또 여기도 꽃대가 올라오고 저 밑에도 올라오고 여기도 올라오고 꽃대가 많이 올라오는 빨간색 제라늄입니다 제라늄꽃 너무 이쁘고 어머나 이거는 계속 개발 선인장인데 음 싹이 마디마디마다 싹이 올라오네요 희얀색 개발 선인장 또 꽃피면 너무 이뻐요 와 봄이 되니 음 제라늄이 너무 싱싱하구요 빨간색 제라늄이 핍니다 맨 먼저 이 군자란이 피기 시작하네요 음 군자람 예쁜 군자란이 예쁜 군자란이 예쁘게 피고 있어요 다 피면 너무 이쁘겠네요 네 다 피면 다시 한번 음 사진 찍어서 떠올릴게요 네 군자랑 예쁜 군자란이 피기 시작합니다 군자랑 딜리 다 다 다 다 다 다 감사합니다.